최근 단순 언론 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 등을 근거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대검찰청이 이러한 사건들의 수사 개시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의 시행은 넘치는 고소고발로 인해 피고소, 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비롯해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 논란 등 부작용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16년 68만 5,301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이 지난해 74만 3,290건까지 늘어 최근 5년간 약 5만 8천여 건이 증가했는데 이 중 평균 약 20%가 각하 처분되고 있어 고소고발에 온화명이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이에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 및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고 억울한 피고소, 피고발인은 수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돼 인권보장 및 적법 절차를 확립하겠다는 게 대검이 밝힌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아가 대검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건을 각하시키는 것을 막고 인권보호관과 검찰 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소위 제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하나씩 되어주세요. 소위 제식구 Hawaii 나아가 대검없는 deb Pol assay 의 온몸으로 서 procure 알전件 Trek nomле 하나씩 certaines Point els 와 나아가 번째 여행